오케이 재빈이 복화 2회 10분입니다. 어떤 거 배웠나요? 계절에 따른 날씨, 그쵸? 묻고 답하는 거 배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First season 하면 좀 틀리는데? First seasons. 안녕하세요. It's warm. It's warm. It's warm. 오케이 그래서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warm의 뜻은? 따뜻해.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럼 이제 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at? 어떤지 물어보겠죠? 네. 어떤, 또는 어떻게가 영어로 뭐였더라. Who. Who. Who야? Who는 누군데요? Who. 이거 지난번에 했어야 안했어요? 했어요. 근데 또 까먹었네요. 어떤, 어떻게는 뭐라고요? How. How. 그래서 이제 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요? How. How is it? How is it? 됐습니까? 어떻니? How is it? How is it? 너 날씨 묻고 답하는 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날씨 물어볼 때 뭐라고 했었어요? How is the weather? 모르는 거 같은데요. 모르는 거 같은데요.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의 뜻은? 그 날씨. 그 날씨고요. 어우 이렇게 길어봤자. 그것이에요. 그것들이에요. 그 남자에요. 그 여자에요. 그것이. 그것이죠. 암만 길어봤자. T.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it? How is it? 또는 날씨 묻는 거니까?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s warm. It's warm. It's warm. 따뜻하면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요?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은 아까랑 똑같고요. Spring의 뜻은? 봄. 네. 오케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알았죠? 응. 무엇을 좋아하니? 봄을 좋아한다. 근데 in spring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아직도 몰라요 여섯 가지 질문이 뭔데요?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어떻게 어떤 또는 어떻게 왜 왜 왜 중에서 봄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음 무엇 오케이 무엇 봄 응 스프링은 무엇이지? 나는 인 스프링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묻고 있고요. 스프링은 봄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는데 인 스프링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데요? 언제 언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하우 있어 언제가 하우입니까? 아니 아니 이 대답이 듣고 싶대요? 하우라고 물어보게? 아니 아니 언제가 영어로 뭐였어요? 언제는 영어로 뭐다? 네가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언제 따뜻하니 라는 말이 Hani 내 구역을 영어로 표현하면 범 When When Is it warm 오케이 그래서 언제 따뜻 하니 When Is it war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hen Is it warm When Is it warm 했더니 이게 뭐 In spring 오케이 봄에는 따뜻하다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읽어볼까요? How is it in spring? How is it in spring? 이건 무슨 뜻이야? 언제? 봄에? 언제 따뜻하니? 봄에 언제 따뜻하니? 이런 뜻이에요? How가 무슨 뜻이라고 아까 가르쳐줬어요? 그럼 언니 응? How요? 응 언제 아 그래요? How가 언제예요? 응 그러면은 When은 뭐예요? When이 나는 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웜의 뜻이 뭐예요? 아니 그.. 벗듯한 그럼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그러면 How is it in spring?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봄에? 어떤 봄에? 따뜻하니? 인스프링의 뜻은? 봄에 봄에 어떻냐 라고 묻는 거죠 뭔 언제 봄에? 뭐 어떤 봄에? 어떤 봄에? 무슨 어떤 봄에? 봄에 날씨가 어떤지 묻는 표현이네요 봄에 날씨가 어떤지 묻는 표현이네요 얘는 뭐 다시 왔어요? The weather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날씨 봄 날씨 묻는 표현 이제 다 완성 드디어 완성된 봄 날씨 묻는 표현 이번엔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날씨가 어떤니?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봄에 In spring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언제 따뜻하니?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잘 들으세요 언제 따뜻하니? When is it warm? When is it warm? 오케이 그래서 언제 따뜻하니? When is it warm? 오케이 그래서 언제 따뜻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봄에 어떻니? 네 봄에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했더니 It's warm in spring 따뜻하지 In spring 봄에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It's cold It's cold It's cold It's cold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의 뜻이 뭐라고요? 어떤이? 어떻니? 무엇은? 그것은 그것은 어떻니?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뭐 대신 받겠어요 답했다 오케이 그래서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s cold It's cold 가 된 거고요 추우니까 언제겠어요? 겨울 겨울에 라는 말이 다음에 나오겠네요 그래서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Winter의 뜻은 겨울 겨울 이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이게 어떤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무엇 무엇 무엇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름씨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냥 winter가 아니고 In winter 했으니까 뜻은 뭐가 됐고 겨울해 겨울해가 됐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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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에요 언제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언제가 How라고 했네 When is it cold? When is it cold? 의 뜻은 언제 춥니 언제 춥니 오케이 그래서 언제 춥니 When is it cold? When is it cold? 했더니 대답이 It's cold in winter 오케이 그 다음에 겨울 날씨 어떻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뭐라고요?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라고 물어봤더니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계속해서 It's hot It's hot It's hot It's ho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it? How is it? 의 뜻은 그것은 언제 그것은 그것은 화의 뜻은 뜨거운 뜨거운 더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면 How is it? 의 뜻은? 그것은 아니 그것은 아니 그것은 다시 하의 뜻은? 뜨거운 너 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떤 시? 그래서 How의 뜻은 뭐? 어떤 어떤 또는 어떻게니까 How is it? 의 뜻은? 네 그것은 어떤 시? 오케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그거 어떤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it? How is it? 했더니 It's hot It's hot It's hot 덥다고 했으니까 언제겠어요? 여름 오케이 무엇이에요? 언제에요? 언제에요 오케이 그래서 It's hot It's summer It's hot It's hot In summer 오케이 In summer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ow is the weather? 아 In summer의 뜻이 여름해인데 여름해가 How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아 여름해가 어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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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또 How입니까? 아니 When Is it Hot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When is it hot 언 그것은 언제 덥니 오케이 그래서 언제 더운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en is it hot 했더니 It's hot In summer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en is it hot When is it hot 했더니 It's hot In summer 오케이 그 다음에 여름 날씨 묻는 표현은 음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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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여름에 날씨는 어떤 일 어떤 어떤 어떻게 그 날씨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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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씨는 언제는 왜 자꾸 언제입니까 언제가 도대체 어디있어요 여름에 어떤 날씨는 여름에 여름에 여름이 어떤 시예요?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하루에 시 읽고 뜻 예 바람 무슨 시예요? 뭐..뭐..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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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슨 시예요? 무슨 시 무언가에게 이름을 붙여냈나요? 그래서 얘는 무슨 시? 이름시 무엇, 바람 무엇이나 누구라고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주지 않나요? 네 그래서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다 무슨 시다? 이름시 오케이, 윈드는 바람이란 뜻이니까 이름시지만 윈디는 바람이 부는이란 어떤 시입니다? 네 바람 부는 날씨는 어느 계절인가요? which season인가요? 네? Which season이냐고? 어느 계절에 윈디해요? 그거 가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 It's windy in fall It's windy in fal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이상 말합니다 가을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가을해요? 응 언제 그 how예요? 연재가? 아니요, 아니요, 어떤 어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it? How is it? 계속 해봐 좋아요 When is it windy? When is it windy? 무슨 뜻이에요? 아, 바람이 언제 부니? 바람이 언제 부는지 묻는 거죠 바람이 언제 부는지 묻고 답해주세요 When is it windy? When is it windy? 언제 바람 부니? 그랬더니 It's windy in fall 오케이, 그러면 가을 날씨 묻고 답하는 건 How is the weather in fal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in fall? How is the weather in fall? How is the weather in fall? 했더니 It's windy in fall How is the weather in windy? 아니 네 오케이,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다시 나중에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원